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니라 성도는 어리움도 겪고 환란도 겪고 고난도 겪어야 돼요 환란 있을 때에 떠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 권위있는 높고 높은 그런 타이틀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말 성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저 하늘에 있는 멸루감과 상을 기대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요만한 사람들 같지 않고 없어도 다른 사람들 다 오히려 살리고 풍부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쓰러지지 않고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거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환란과 간행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때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힘이 많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유케 하시길 바랍니다 바람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제 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이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길을 부역해하는 자료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생명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êter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편안하나 다른 일을 우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편안하나 다른 일을 우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녀루야 아 그녀루야